안녕하세요. 2020년도 대한민국 명장 등 우수 숙련 기술인 선정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설명 자료는 총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제도 설명. 둘째,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및 FAQ입니다. 먼저 제도, 즉 2020년 대한민국 명장 등 우수 숙련 기술인 선정사업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련공단에서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 촉진 및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대한민국 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지난 3월 30일 월요일에 공고되어 4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3주간 접수를 받게 됩니다. 접수방법은 방문과 우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9시부터 12시, 13시부터 18시까지. 우편은 마감일인 4월 24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 장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와 지사이며, 자세한 연락처는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고문은 마이스터넷 알림 소식 메뉴 아래 공고사항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소식공간 메뉴 아래 알려드립니다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대한민국 명장선정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명장선정계획인원은 35명 이내이며, 신청자격은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공고일 현재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숙련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한 사람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한해 신청이 가능한데, 현재 37개 분야, 97개 직종이 고시되어 있고, 직종 및 직종 설명은 2020년 대한민국 명장선정계획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명장으로 선정되면 명장증서 및 회장이 수여되고, 일시장려금 2천만원 지급, 선정 후 동일직종 계속종사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국외선진국 산업시찰 부여, 3년간 근로감독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한민국 명장은 3월 공고, 4월 서류 접수, 5월부터 8월까지 선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세부적인 선정 절차는 서류 심사, 현장 심사, 면접 심사, 국민의견 수렴, 대한민국 명장심의위원회 심의까지 5단계로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포상추천 제안자 조회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시상은 직업능력에 달 기념식 행사에서 진행되는데, 올해는 9월 1일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명장 단계별 선정 기준을 설명드리면, 서류 검토 결과 직종별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2명을 현장실사 대상자로 선정하는데, 7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는 전원 현장실사 대상자가 됩니다. 이후 현장실사 심사위원 전원 적격 판정, 면접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다음 단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명장 심사 기준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20년 대한민국 명장 선정 계획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샘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심사 기준은 일반 산업 분야 및 서비스 분야와 공예 분야가 다릅니다. 일반 산업 분야 및 서비스 분야는 숙련 기술 보유 정도 30점, 숙련 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정도 45점, 숙련 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기여한 정도 25점으로 총계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숙련 기술 등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정부 보상을 수상한 경우, 가산점을 최대 2점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공예 분야는 산업화 노력 항목이 추가됩니다. 즉, 숙련 기술 보유 정도 30점, 숙련 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정도 35점, 숙련 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기여한 정도 25점, 산업화 현대화 노력 10점으로 총계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숙련 기술 등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정부 보상을 수상한 경우, 가산점을 최대 2점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수 숙련 기술자 선정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수 숙련 기술자 선정 계획 인원은 100명이며, 대기업 종사자의 경우 선정 계획 인원의 30% 이하만 선발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7년 이상 생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기업체 대표자로서, 근로자의 경우는 종사기업체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 대표자의 경우 업종, 지역별 사업주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한해 신청이 가능한데, 현재 37개 분야 97개 직종이 고시되어 있고, 직종 및 직종 설명은 2020년 우수 숙련 기술자 선정 계획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수 숙련 기술자로 선정되면, 증서가 수여되고, 일시장려금 200만 원 지급, 선정 후 7년 이내 대학 및 전문대학 입학 시 입학 지원금 지급,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우수 숙련 기술자 선정 일정은 명장과 동일합니다. 다만 우수 숙련 기술자는 서류 심사, 면접 심사, 숙련 기술 장려 심사위원회의 심의, 4단계로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포상추천 제한자 조회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우수 숙련 기술자 단계별 선정 기준을 설명드리면, 서류 검토 결과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율에 따라 최종 선정 인원의 1.2배 수를 면접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면접 심사위원회의 3분의 2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심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수 숙련 기술자 심사 기준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20년 우수 숙련 기술자 선정 계획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수 숙련 기술자는 서류 심사 80점, 면접 심사 20점으로 나눠집니다. 서류 심사는 숙련 기술 보유 정도 30점, 숙련 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정도 40점, 숙련 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기여한 정도 1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숙련 기술 전수자 선정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숙련 기술 전수자 선정 계획 인원은 10명 이내입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15년 이상 사업 현장, 그 중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숙련 기술을 전수하려는 자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숙련 기술을 전수받을 대상자를 1인 이상 추천해야 합니다. 선정 대상 분야는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제조 산업에 기반이 되는 분야로 금형, 열처리, 표먼 처리, 주조, 소성 가공, 용접 등 6개의 직종. 둘째, 산업 현장에 적합하게 창의적으로 응용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로 기계 조립, 판금 재관, 전기, 창호 제작, 신소재, 전자기기 등 6개의 직종. 세대 간 단절 우려가 있어 전수가 필요한 분야로 박공회 등 18개의 직종이 있으며 세부 직종은 2020년 우수 숙련 기술자 선정 계획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숙련 기술 전수자로 선정되면 증서, 휘장, 명판이 수여되고 선정 다음 해부터 전수자는 월 80만원 전수 대상자는 월 20만원의 전수지원금 지급 기능대학 교원 자격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숙련 기술 전수자 선정 일정은 명장과 동일합니다. 다만 숙련 기술 전수자는 서류 심사, 현장 실사, 면접 심사, 숙련 기술 장려 심사위원회의 심의 4단계로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포상추천 제한자 조회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숙련 기술 전수자 단계별 선정 기준을 설명드리면 서류 검토 결과 30점 이상 득점자에 대해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현장 실사 결과 30점 이상 득점하고 직종별로 서류 심사 점수와 현장 실사 점수의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을 면접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면접 심사위원회 3분의 2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심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이점은 전수 대상자도 각 단계를 통과해야 숙련 기술 전수자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숙련 기술 전수자 심사 기준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20년 숙련 기술 전수자 선정 계획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숙련 기술 전수자는 서류 심사 50점, 현장 확인 5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류 심사는 숙련 기술 보유 정도 15점, 전수 교육 계획의 타당성 20점, 보유 기술의 필요성 및 발전 가능성 10점, 대외 활동 5점입니다. 현장 확인은 보유 기술의 우수성 30점, 전수 환경의 적정성 20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숙련 기술 장려 모범사업체 선정 계획은 20개 업체 이내로 중소기업 16개, 대기업 4개 업체로 구분하여 선정하며, 중소기업 및 대기업 비율은 접수 현황에 따라 10%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공고일 현재 개업 연수가 3년 이상 경과하고, 숙련 기술 장려의 공적이 있는 사업체로, 상세한 내용은 2020년 숙련 기술 장려 모범사업체 선정 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련 기술 장려 모범사업체로 선정되면 명판이 수여되고, 정기 근로 감독 면제, 각종 HRD 지원 사업 무대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숙련 기술 장려 모범사업체 선정 일정은 명장과 동일합니다. 다만 숙련 기술 장려 모범사업체는 서류 심사, 현장 확인, 숙련 기술 장려 심사위원회의 심의, 4단계로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포상추천 제한자 조회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우수 숙련 기술자 단계별 선정 기준을 설명드리면, 서류 검토 결과 70점 이상 득점 업체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현장 확인에서 적극 판정을 받아야 심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숙련 기술 장려 모범사업체 심사 기준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20년 숙련 기술 장려 모범사업체 선정 계획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류 심사 항목은 사업 내의 숙련 기술인 우대 60점, 숙련 기술 향상을 위한 노력 30점, 숙련 기술 사회 환원도 10점, 총 3개의 분야 100점 만점에, 사업주의 숙련 기술 관심도 10점 가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2020년 대한민국 명장 등 우수 숙련 기술인 선정사업 제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